오래 기다렸지 나 이걸 볼 수 있구나 너 그거야? 나도 참여해 아아! 서비언! 서비언! 아아! 심장!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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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라이브야 욕하면 안돼 얘들아 욕해! 이거 라이브야 욕하면 안돼 노 스웨링 진짜 웃겨 나 지금 문자 쓰고 있는데? 너한테? 지금 댓글 달고 있어요 혜연이 시청해 몇 분 동안 하는거 같고? 이거 몇 분 통화하는거 아니고 그냥 마음대로 계속 하는건데? 너 마음대로! 나 마음만큼! 데이터 끝날 때까지 일단은 수영이 없었어 언니가 한게 있어 아잉내란거야 멤버들 오랜만에 중화상 출제 아 이거 약간 브이앱 같은거 아잉내란거야 아잉내란거야 나 근데 언니 하나도 못받았어 언니 로션 바른거야 나 로션 발라야돼 야 너네 갖고 놀아 아잉내란거야 와 득판님 얼굴 너무 가까워 야! 아하하하 안녕하겠잖아 안녕 안녕 다들 잘 지났니? 안녕하겠다 안녕하겠다 얼굴이 너무 가까워? 아빠야 너도 진짜 기다리고있어 얼굴 받아들여 그냥 뭐야 뭐야 진짜 세연이 너무 좋아 세연이 렌즈 뭐지? 아이야 세연이 렌즈 뭐지? 네 이거 화질이 별로 안좋아운데 내 렌즈? 네 렌즈 비밀 여기 와이파이 있는데 아니 얼굴 갖고 올게 잊지 말랬어, 혜연이가 스톱! 스톱라이딩 히이 코멘트, 혜연! 스톱라이딩 히이 코멘트 어허! 이놈같애! 어머어머 어머 어머 야, 무리보고 얼굴 이상하졌어 나 이상해? 어머 어머 으아악! 라이브 보고! 들 마칭 라이브! 에비바디 세 하아이! 엄마! 나 지금 몰카하고 있나? 뭐하고 있는 거야? 미사일 소장씨 죽지긴 싫으니? 여, 너도 나와 지금 어 어머 예뻐 어머 어머 얘 왜 이래 오늘? 야 너 머리 색깔 잘했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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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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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mo 아 재밌다 야 우리 수영이 수영이도 찍어주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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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왜 이렇게 예뻐 오늘 수영이 좀 찍어주자 야 야 이게 뭐야! 아 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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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이렇게 어깨 이렇게 해줘 어떡해 어떡해 연예인 너 오늘 예쁘다 나 이거 필터는 없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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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서연 어디갔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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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재밌다 야 장난으로 그만해 장난으로 진짜 그만해 stop calling 제발 부탁이야 유리가 그만 장난치게 수령 못해 오케이 야 진짜 빨리 준비를 차려 빨리 끝내야 유리언니 너무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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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언니 야 이거 라이브야 유리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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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게임이 열정하시는거 아니에요? 유리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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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꼬락 보여줬는데 발톱 발톱 아아 왜 맨톱이야 맨톱 아 저기요 다리 좀 이렇게 오무시고 다 나갔잖아요 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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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때 재밌어? 파질이 너무 안져내야 돼 파질 좀 좋게 해주면 안 돼? 어떻게 할 수는 없어 아 역시 장난 아니야 어떡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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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뻐 진짜 웃겨 지야 엄청 웃겨 우리 그만 얘기 좀 하자 왜 그래? 뭐 아직도 지노? 아 그만해 왜? 왜? 네 초상권 우리한테 있는 거 몰라? 아 뭐야 뭐야 빨리 요즘에 연기하고 있는데 잠을 좀 많이 못 자죠? 잠 많이 못 자서 뼈들었지도 많이 아 네 아 또 저 그런 얘기 안 하셔도 돼요 그쵸 그냥 너무 밝은거 아니야? 이거 왜이래? 이거 맞춰줄거야 이상해요 너무 이상해 안녕 Don't say no 근데 너무 밝아 진짜 눈만 보여 언니한테 항상 준비해주냐 Don't say no Don't say no Don't say no 야 다들 이거 웃겼어 잠깐만 이거 나 잡아주마 아니거든요? 야 디판이 너도 할 수 있어? 견제야 너 나 좀 나갈 수 있어? 어? 진짜야 야 태연 너도 준비 다 했어? 다했어요 응 어 어 진짜 음 Are you guys having fun? Okay we have to go back on set now 지금 유리한테 혼란할 것 같아서 우리 이제 잠깐 pause할게요 내가 see you guys soon we'll be live all day 일로와 빨리 준비해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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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차냐